인문학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이제 연말의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나요? 마무리도 계획이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지인한테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되는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도 되는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되는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되는대로 살기도 하고 이런데 행복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오늘 주제가 욜로현상이죠 욜로는 아실 텐데 욜로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건데요 욜로가 뭐 모든 세대에게 다 일어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라는 모토로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그런 욜로족과 같은 삶의 철학 가치관 다시 얘기하면 한 번뿐인 인생 내일보다는 오늘 즐기면서 살자 이런 가치관이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는 어정쩡한데 파이어족이라고 또 있잖아요 반대로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금검절학 하면서 30대 말 40대 초에까지는 어쨌든 돈 모아가지고 조기 은퇴하자 이게 이제 파이어족 해서 두 개가 상반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나에 딱 서있지를 못하고 있는 게 내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짐 로저스 얘기 잠깐 하면서 저도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기도 했는데 아 난 안되더라고 그렇다고 욜로처럼 막 이렇게 사냐? 이것도 또 아니고 그게 뭐 개미냐 배짱이냐 뭐 이런 삶의 철학이 있죠 이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양다리 걸친 모습이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삶의 주관이 없어서 네 부끄럽습니다 자녀한테 아들 둘이 있으시잖아요 둘 중에 권한다 이러면 어느 쪽 권하시겠습니까? 권할 문제가 아니라 지들이 그렇게 살아 이미 이미 연로족이야 이미 게임 끝났어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연로족의 가치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로가 요즘처럼 이렇게 연로의 원래 의미가 뭐 에라 모르겠다 오늘 즐겨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너무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 결기며 살다 계락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거는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녀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권유하고 싶고 근데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연로족이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우려되세요? 연로족처럼 살면 요즘 막 그런 얘기 연로족도 이제 한참 막 하다가 요새는 좀 뜸해지는 게 그러더라고요 연로 연로 하다가 골로 간다고 너무 뭐랄까 균형감을 상실하면 쾌락주의를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치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변명이 마치 연로가 돼버린 거니까 근데 즐기면서 산다라는 게 일시적인 쾌락에만 집중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나한테 가장 가치가 있을 그 행동을 미루지 말고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거 다 어차피 포함된 거 아닌가? 그렇죠 연로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예를 들어 육체적 물질적 쾌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해에서 비롯됐건 어찌됐건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 갈 수도 있겠다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인생이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제는 아 지금 딱 이 정도만큼 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즐겁게 살자 뭐 이럴 수 있는데 변하면 어쩔 거냐 이거지 사실은 자신이 없어 이것도 저도 주로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뭘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인생 뭐 있어 아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 사야 될지 말야 될지 이러면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근데 그런 건 치명적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갈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로현상이 바람직한지 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 중심으로 연로족이 많죠 기승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연로란 y-o-l-o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의 you only live once 아 live once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뭐 한 번뿐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 라는 주의인데요 두 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 좀 많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좀 목격이 됩니까 연로족이 뭐 연로열로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 그런 사람 많던가요 제 주변은 많은 것 뜻합니다 아 많아요 주로 자식들 네 자식 제 부인님 아 그렇구나 연로 속에 파묻혀 사시는 거죠 자윤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연로족이 많던가요 저도 집에서는 목격이 되는데 밖에서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부인 두 분이 다 연로족이시구나 오늘만 살고 말듯이 아주 훌륭합니다 공감됩니다 근데 되게 기성세대의 특성은 아닌데 그렇죠 기성세대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다면 연로족은 이러한 태도에 반기를 듭니다 이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결코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지녔죠 그래서 연로족은 뭐 내 집 마련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뭐 여행이나 취미활동 여가활동 이런 거에 기꺼이 돈을 쓰죠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연로족의 소비는 자기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충동구매하고는 분명히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소비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뭐 투자 소비 가치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약간 어려운 퀴즈인데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연로족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의 이브가 아닌가 싶어요 켄이 그거 사왔다 먹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먹는다고 어쨌든 아니 자유의님이 창조론자였네 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아닌가 싶어요 에피크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대는 신이나 그의 사원을 위해 국가나 강력한 문화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날 연로족들이 얘기하는 인생은 단 한 번뿐 이런 슬로건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는 국가나 그가 속한 집단의 번영보다는 개인 자기 자신의 행복이 우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개인의 쾌락을 유일한 선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럼 에피크로스도 오늘날 연로족처럼 여행 다니고 쾌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하고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오래 안 남지 그렇죠 에피크로스는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중요하게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요즘 연로족처럼 소비에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이란 아타락시아에요 이건 이제 마음의 평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은 전혀 다니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와 연로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한다라는 철학적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그것에 다가가는 실천방식은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위해 에피크로스처럼 최소한의 쾌락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연로족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연로족들 중에는 소비지향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소비지향적이 많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방금 이 질문을 일반화시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뭘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곧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행복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그리서가 에우다이모니아에 에우다이모니아인데 이건 무절제한 쾌락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서 삶의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요즘 불고 있는 욜로열풍이 당사자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뭐 몇 달 직장 막 다니면서 아끼고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는 걸로 단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면서 하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니고 있던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은 직장인이 몇 달치 월급 모아서 해외여행 다녀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나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저처럼 잊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거든 돌아오면 말짱 꽝이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도 출발할 땐 되게 좋은데 여행 일정이 반 이상 넘어가면 좀 침울해지죠 왜냐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와서 그 지옥 속에서 또 갈 날만 기다리는 이 인생을 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한 소비적 쾌락들 가령 해외여행을 다닌다 또 한 번에 값비싼 물건을 산다 이런 행위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행복에 거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현실에 대한 임시 도피처를 찾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욜로가 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행위가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재밌는 일을 지속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해외여행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한 방에 딱 갔다 오는 이 여행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는 것과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활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는데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집에 있는 사람의 의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도 즐겁지만 준비하는 과정 이게 더 즐겁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재밌는 활동이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지속하기 어렵다 이러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에피크로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는 영원히 무의미하고 무익한 고통의 희생자가 된다 물건의 구입이나 순수한 쾌락의 정대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탓에 쓸데없는 불안으로 앙달 복달한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는 물건 구입이나 순수한 쾌락을 막 늘리는 거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것들이 제한이 따르죠 물건의 구입이나 해외여행 등 소비적 쾌락은 설령 그것이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현실적 제약이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도 힘든 거죠 이런 행위들은 대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카드값 갚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 앞쪽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절제라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데 잘 안되는 것 생각 할까 하는데 어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철학 진정한 행복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에피쿠로스주의와 스토아주의가 그 두 가지인데 에피쿠로스주의는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스토아주의는 행복을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자 스토아주의자를 검욕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전제로 놓으면 쾌락주의자와 검욕주의자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세요 전 쾌락 쾌락 자유인님 근데 아까 에피쿠로스도 사실은 이렇게 절제를 하는 방식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둘 사이에 행위 자체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맞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 스토아주의자는 검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그렇지만 검욕주의는 별로죠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스토아주의의 검욕주의는 사실 쉽게 구분이 안됩니다 이게 이름만 우리가 쾌락주의 검욕주의 이래서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둘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독일 철학자 루드비 마르쿠제가 행복론 이란 책에서 비유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를 가면 행복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과 고급 술을 마시는 일이죠 그들은 두 가지 모두에 흥미가 있지만 둘 다 술을 마시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대화를 못하니까요 어쨌든 근데 술을 마시지 않고 대화만 나누는 이유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검욕이 옳다고 배워서 술을 절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술 마시는 일보다는 대화 나누는 일이 더 즐겁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대화만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쾌락주의자와 검욕주의자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첫 번째가 검욕주의자 두 번째가 쾌락주의자 네 맞습니다 마르코이제는 검욕하느라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스토아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에피크로스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빗대요 아까 질문에 답한다 이러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유효해요 스토아주의자처럼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에피크로스주의자처럼 더 큰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든지 그럼 오늘날 욜로족들의 철학적 배경은 스토아주의자 그러니까 검욕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에피크로스주의자 쾌락주의자일까요 에피크로스 이쪽이 가깝겠죠 한 번뿐인 인생 절기자하니까 쾌락주의자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욜로족의 철학적 베이스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에피크로스의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은 무분별한 욕망의 추구나 소비에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여 아타락시서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비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소비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걸 좀 지속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는 하나뿐인 인생 어떻게 얼마나 즐기며 살고 있는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지속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기존의 연로족 중에 그냥 내가 지속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쾌락을 추구하되 좀 그런 행복에 다가설 수 있는 쪽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뭐 쾌락주의잖아 금융주의잖아 용어나 분파는 다르다 하도 내용은 실질적으로 본질은 또 비슷한 그렇죠 둘 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차이 있죠 방법은 비슷합니다 사실 네 어쨌든 욜로열풍이 계속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현실도피 뭔가 이렇게 회피하는 수단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에 의존하지 않고 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욜로를 실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줄평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와닿는 얘기가 불필요한 욕망을 최대한 절제해서 아타락시스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것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한줄평입니다 절제합시다 좋습니다 자유인님 현대인들의 질병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가 소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느끼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렇지 않기도 어렵잖아요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대신에 내가 진정한 욜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길을 소비해서 찾지는 말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욜로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라는 삶의 모토를 가진 그죠? 그 욜로족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여행이나 취미 여가활동 등에 기꺼이 그죠?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인생 전체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행복과 쾌락을 중요시했던 에피크로스도 진정한 행복은 소비가 아니라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서 그는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해 선택하는 소비적 쾌락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추구하는 활동이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지속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적 쾌락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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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